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30분 전까지 같이 녹음하다가 급하게 밥을 먹고 왔죠. 네. 그렇죠. 너무너무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섭외했습니다. 제가. 역시 보니까 이분은요. 친한 사람이 섭외하면 안 와요. 그런 거 이기면 할까요?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이런 근황을 말하는 건 아닌데. 네. 저의 근황은요. 네. 만화가협회 일과 웹툰 작가협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만. 아주 감사해하면서 하시면서 하고 있다고 제가 전해듣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매달 이사회를 하죠. 그렇죠.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협회라는 것이 봉사직이잖아요. 그럼요. 돈 안 나오고 연재하느라 바쁘지만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봉사직이기 때문에 사명감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보통 칭찬을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욕을 먹죠. 아 그런가요? 정부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꼭 이런 행동을 하죠. 원래 그 양형순 작가님의 천일야와 아시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불행할 때 제일 도움되는 건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보는 거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만화가협회 회장님을 봅니다. 지금 한창 물 들어올 때 한창 돈을 버셔야 되는 상황인데 만화가협회 회장직을 수락해 주셔서 바쁘시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심지어 웹툰 스쿨에도 오셨죠. 근황으로 말씀드릴 게 스케치업 관련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스케치업에 대해서 웹툰 작가님들이 엄청 많이 쓰시죠. 그거 아세요? 지금 스케치업 미국 본사에서 맨날 인테리어 건축 이쪽으로만 활용되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의 생전 모를 몰랐던 분야에서 엄청나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안 거예요. 굉장히 고무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가 진행 중이냐면 웹툰 작가 협회 차원에서 웹툰 작가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으로만 구성된 스케치업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걸 준비 중인데요. 예를 들면 웹툰 작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스케치업 학원에 간다고 칩시다. 열심히 건물을 세우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웹툰 작가인 그 사람만 이런 질문을 하죠. 강사님 이제 이거 어떻게 뿌셔요? 보통 안 뿌시거든요. 웹툰 작가에서만 필요한 기능이 많아요. 그렇죠. 선 안 깨지게 하는 법 웹툰을 넣기 위해서 이미지 처리하는 법 많아요. 폭탄을 터뜨리고 싶은데 인공 조명 어떻게 설치하냐고 많거든요. 이런 것만으로 구성된 웹툰 작가 만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려고 협회가 미국 스케치업 본사와 한국 총판 등등등과 손을 잡고 엄밀히 말하면 제가 봉사하시는 거예요? 바빠 죽겠거든요. 진짜 다 이 협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예전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적어보셨어요? 잔재주가 너무 많으면 고생한다. 그렇죠. 곧 굶어죽을 예정일 거야. 원래 큰 재주 하나만이 딱 있으면 되는데 잔재주가 너무 많으면 고생한다. 그러게요. 어떻게 해요. 재주 탓 하셔야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머리가 하얘지네. 근황 있으세요? 근황이요? 맞다. 그래서 스케치업 관련해서 조만간 웹툰 작가 협회에서 공고가 나갈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스케치업 공동구매. 이거 진짜 불가능해요. 가능하대요? 웹툰 작가들만 상대로 해서 하긴 근데 해줘야지. 그렇죠. 웹툰 작가 협회원들만 해서 아마도 공동구매가 진행될 것 같고요. 나 같으면 협회에 빨리 가입한다. 일한다. 홍란진 선생님이 일하신다. 이거 일시납하면 좀 더 할인. 2% 더 할인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기업을 세우면 제일 먼저 당신부터 섭외할까요? 나 영업할 걸. 모범적인 직원의 모습으로. 그리고 웹툰 작가 협회의 스케치업 웹툰 포럼. 그러니까 꿀팁 강좌라고 하죠. 그거 준비가 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강좌를 여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못하죠. 저도 만화 그려야죠. 네. 한 번. 네. 한 번. 그 기회를 놓치면 없는 걸로. 그때 그러면 할인가를 푸시겠네요. 참여하신 분들. 거기에서 협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 그만 일하시고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 진행된 건 많이 없는데. 팔려면 이렇게 파셔야죠. 네. 근황 없으세요? 근황이요? 네. 저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졸업전시회를 얼마 전에 했었죠. 일한다. 일한다 진짜. 네. 그래서 이번 2018년 졸업전시회 이게 가장 아주 퀄리티가 높았다고. 몇 명 온 지 들으셨어요? 몇 명이나 오셨대요? 졸업전시장에 2400명이었어요. 웬일. 웬일. 2440명이가 왔대요. 짱이다. 그러면 좀만 더 있으면 이제 석호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시장이 너무 좁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엄청났어요. 제가 타임라인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청강대학교 졸업생들 이런 사람만 온 게 아니고 나 이번에 청강대 삼수할 예정인데 거기 가서 기를 받고 오겠다 이런 분들 계시고 되게 약간 몇 분 작가 지망생 중에서 특정 연령대 분들의 대체 축제 비슷한 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와 기쁘네요.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이고요. 그런데 좀 작품들이 이번에 되게 잘 나오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후배님들은 이번 작품 너무 멋지다고 너무 귀중낸다고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 주변에 신당역 근처의 초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께서 한반 아이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대요. 갈 데가 진짜 없었나 보다. 그거 아닌가요? 네. 담임선생님들도 웹툰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런 걸 한대.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문화체험을 한번 해보자 하고 데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수행평가 이런 거. 수행평가는 각자가겠죠. 그런데 애들 표정 보셨어야 되는데. 아이들 되게 좋아하죠. 껍데기만 온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어디야 이러면서. 그런 아이들은 어딜 가도 엑소를 봐도 껍데기만 와 있지 않을까요? 엑소는 아니죠. 엑소는 아닙니다. 그래요? 엑소 정도 되면 아니죠. 그럼 윤태우 작가님이 보면 눈이 뒤집어질 텐데 와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녹음실에요. 저희 말고요. 세 명의 참관 학생이 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저희 둘은 녹음하고 작업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으로서의 일은 홍란진 선생님이 다 하고 있고요. 오늘 이분을 모시는 게 전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혼자서 친한 데 와주지 않을까? 나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단칼 몇 번 맞은 다음에 싹 포겼거든요. 그런데 홍란진 선생님이 훅 들어가더라고요. 와주세요 이러고. 저 그때 봤어요. 흔들리는 동공. 그래서 결국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옹터뷰의 메가사이즈 게스트. 네. 현직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네. 뭐라고 또 설명을 할까? 제일 비싼 만화가. 아무튼 바쁘신 분인데 과연 이분 어떤 분인지 홍란진 선생님의 간단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누구신지 이미 너무 스포일링이 와서 제가 이전처럼 할 수는 없겠네요. 아쉽네요. 제목 올라와 있습니다. 아 참. 누구 누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분은 바로바로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가요플 편이에요. 아쉽네요. 네. 아유 참. 이분을 위해 아껴둘 거예요. 네. 누구신데요? 네. 이분은 바로. 바로바로바로.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진짜로 90년대 집에 있네요. 여기 안에 있는 분들 다 지금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당연하죠. 남이 망가지는 건 원래 즐거운 법입니다. 어? 저거 망가지고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어때요. 네.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윤태우 작가님. 윤태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태우입니다. 야. 이 jddc에서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이렇게 조잡한 느낌이라니. 너무 조잡해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해요. 문안일 교수님 이렇게 수다스러운 건 처음 봐요. 굉장히 업되게세요. 네. 평소 저희 그 이사회 회의 때는 거의 인테리어인 줄 알거든요. 약간 무섭잖아요. 네. 가만히 앉아있죠. 아 그렇구나. 할 말이 없더라고요. 원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윤태우 작가님은요. 1988년 허영만 조은학 문화생으로 만화계에 입문하셨고요. 20살 때. 네. 그리고 1993년에 비상착륙이라는 만화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난 후에 3년여의 공백기간이 있으셨어요. 차기 작으로 혼자 자는 남편 연씨 별곡 등을 연재하셨고 1998년에 바로바로 그 굉장한 작품. 바로바로 만화 말인데요. 문화관광부의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하신 야후를 연재하시기 시작하셨고요. 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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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굉장히 흥행작을 많이 연재하시다가 2007년에 드디어 다음 웹툰에 연재를 하시기 시작한 이 작품 뭘까요? 미생이군요. 아니요. 위끼입니다. 위끼. 위끼로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부천 만화상 일반 만화상도 수상하셨고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대통령까지 수상하시는 기염을 토하시죠. 네. 영화화돼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또 유명한 작품입니다. 평소보다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너무 필모가 어우 지금 제가 얼마나 축소한지 아세요? 이거 보이시잖아요. 네. 계속하세요. 다 말할 수가 없어. 네. 그리고 2012년에 드디어 여러분도 누구나 다 아시는 미생을 연재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2014년에 드라마 화가 돼서 정말 있는 상은 모조리 다 휩쓰시는 이때부터 거의 넘사벽 작가님으로 인정받고 계시는 이은태호 작가님. 네. 그렇군요. 홍남진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보통 세 줄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보통은. 오늘 되게 업되시네요. 업되 계셨네요 오늘. 롱토뷰 몇 번 들어봤는데 짧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상당히 깁니다. 아니 받은 상도 굉장히 많으시고. 작가 차별하는 이 진행자. 아니에요. 네. 그 인태호 작가님께서 롱토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이 롱토뷰가 취지가 웹툰 작가들을 위한 지도 제작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10명의 웹툰 작가 지명생이 작가가 되는 길은 10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의 작가 데뷔기 작가로 성장한 과정을 시간대로 모아보면 누군가에겐 반드시 참고가 되는 한 장의 지도가 나올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태호 작가님은 웹툰 작가들을 위한 지도 이전에 현재 작업 중인 작가님들한테는 약간 한국 만화의 근대사 느낌. 맞아요. 작가울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거부터 한번. 요즘 미생 연재하고 있고 원래 주 2회로 하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 1회 하고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저스툰의 오리진 연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리진이 교양만 하다 보니까 한 권 끝날 때마다 2주 정도 휴지기를 갖고 관련된 책이나 자료들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숙지를 하고 스토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계속해서 보고 그다음에 키워드가 되는 용어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한 권을 말할 수 있는 가령 오리진 1권의 보은 같은 경우는 뭐 항상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인터넷 서핑이나 이런 것들을 하죠. 취재를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자료를 너무 많이 봐야 되고 또 편집자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줘요. 저한테 그 자료들을 다 읽어내는 것도 좀 힘들고 거의 편집증적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자료를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죠. 그걸 졸이고 졸여서 나온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연재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걸 왜 못 썼지 이런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을 오늘 또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오리진 2권을 지금 서점에 깔리지도 않았습니다. 막 찍혀서 잉크 막 마른. 에티켓 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볼게요. 잘 보겠습니다. 이 에티켓 편에서의 하나 키워드는 뭔가요? 그럼 순간적으로 하얘지셨어요? 나 작가님 하얘지는 거 처음 본다. 까먹었네. 보호원 1권의 경우는 항상성이었다면 거리 적절한 거리 2권은 거리고요. 적절한 거리. 그러니까 에티켓이 만들어진 이유가 가령 서양 사람들이 악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총기 문화가 있거나 이런 쪽에서 나는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 그다음에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이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재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적절한 거리감을 가졌을 때 내가 안심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침 출근길이나 이런 때 지하철을 타거나 이러면 그 공간이 사라져버리죠. 네. 엘리베이터로 하나.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이 자기를 약간 사물화시켜버리죠. 자기 공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인격화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멀뚱멀뚱 어디 천장을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인간과 인간 간의 거리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진 우리진 2권은 에티켓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제 곧 나오겠죠? 네네. 다마 다음 주면 서점이 헷갈릴 거예요. 우리진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하던 프로젝트였고 1권 나왔을 때 그 기대가 헛되지 않았던 확신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정도의 스킬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작가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자들 도움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은 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조사나 이런 것도 저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편집자들이 자료광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몇십 권이 되는 관련 서적들을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들도 굉장히 두껍고 글씨 찾고 이런 책들을 쭉 서치를 한 다음에 저한테 꼭 읽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다 주죠. 덕후 부대를 이끌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광적이의 그분들이 엄청 든든하겠다. 윤태호 작가님의 근황은 지금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외에 더 많아요. 사실은 만화가협회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봉사직인데 무지 바쁘고 욕먹을 건 많은데 칭찬받을 일은 없네. 주 1회 출근을 하죠. 협회하고 누룸미디어 대표도 하고 있으니까 누룸미디어 출근하는 날 협회도 같이 출근을 해서 우리 사묵장이 없던 일이 생겼죠. 주간보고라고 한 주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저한테 브리핑을 해주고 지난주에 보니까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바쁜 와중에 롱터뷰에 나와주신 걸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화가를 위한 만화가들의 인터뷰 모음이라는 프로젝트가요. 구술체력 다음으로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되게 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와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기본적으로는 시간대별 추적입니다. 시간대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 뒤에 연대순으로 그렇죠. 그것이 일단 첫 번째 인덱스의 기준이니까요. 그 뒤에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언제나 첫 질문은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윤태호라는 작가의 마음 인생 속에 최초로 만화라는 게 등장했던 시기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공식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신문에 만화를 연재를 했으니 10살이군요. 연재를 했다고요? 연재를 했다고요? 네. 네컨 만화를 연재를 했다고요. 그 신문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방학 때마다 신문이 나왔는데 그때 거기에 네컨 만화를 그려나왔죠.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나오는 거예요? 주로 어떤 거를 몰라요. 지금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맥락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혼자 끄적이던 달력을 보고 해봐라 했다거나 맥락을 갖기가 힘든 게 1년에 두 번 나오잖아요. 그 전에 뭘 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요? 그럼 섭외한 사람도 없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이 섭외를 태호야 너 그려봐. 뭘 보고 그려셨어요? 학교에서 그림 많이 그렸죠?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으니까. 학교 다닐 때 왜 주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어릴 때는 자기가 잘하는 걸 자꾸 하게 되잖아요. 보면 한 번 칭찬 받으면 축구하는 걸 잘하는 아이들은 어? 너 축구 잘하네? 이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공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죠. 목숨을 걸죠. 네. 저희가 어머니한테 이제 두들겨 맞았던 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날 네. 구체적입니다. 노트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림 그린 그 스케치북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스케치북 가지고 다녔는데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 없는 형편에 그래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맞았던 맞은 기억은 오래 가는군요. 어.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제가 그때 군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전라북도 도 무슨 미술 관련한 위원이셨어요. 그래서 제 재능을 굉장히 좀 아껴주신 분인데 교실 뒤에 칠판 절반을 저한테 떼주셔가지고 부필로 만화 연재할 수 있게 우와. 진짜 엄청난데요. 그때는 매주 한 편씩 하나씩을 그려야 돼가지고 칠판에요. 몇 살 때라고요? 칠판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10살에서 13살 사이에 최초의 연재 같은 형식을 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사실 이게 궁금한 오리진 같은 거죠. 제가 관심 있는 게 작가의 오리진인데 그림에 대해서 여쭤보면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자기 동기를 정리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거 어떤 사람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렇게 8살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집착적으로 그렸던 동기 같은 것들 기억나세요? 제가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어린 선이라고 피부가 물고기 비늘같이 변하는 그런 피부인데 겨울철이 되면 굉장히 심해지고 어렸을 때 기관 같은 거군요. 건선 같은. 그렇죠. 건선은 아니고 굉장히 피부 자체가 딱딱해지는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자거든요. 왜냐하면 열 배출이 잘 안 되니까 몸에. 그래서 어릴 때 학교 다니기 전에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논다거나 이런 적이 거의 별로 없죠. 왜냐하면 어릴 때 대충 보면 개울가 같은 데에서 친구들하고 놀잖아요. 그런데 저는 옷을 벗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그냥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TV를 그렇게 많이 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애들 보면 그때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만화 캐릭터를 따라 그리거나 이런 적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해서 그리는 그림을 많이 그렸죠. 오 창작이에요? 살짝 나온 디테일이 되게 신선하거든요. 어렸을 때 개울가. 개울가에서 노는 시대란 말이죠. 나가서 노는 기업이 보통 제가 69년 세대인 69년생이니까 필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저희 때는 동네에 제가 7살 때까지 서울에 살다가 군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군산에서도 아주 후미진 곳이었는데 그 동네는 그때만 해도 초가집이 있었고 전기도 잘 안 들어왔었고 집에 TV가 있는 데는 동네 구멍가게 딱 한 데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TV를 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결핍이랄까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에 많이 하는 게 그림 아니면 그때는 악기 같은 거 하기에는 더 옛날이기 때문에 주로 그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10살 때 최초로 낙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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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혹시 그림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뇨. 집에 불 떼서 생활하던 아 불쏘시개가 됐군요. 불쏘시개로 아깝다. 지금 팔면 대박이다. 맨날 이렇게 팔면 보세요. 작가들의 어린 시절 기록이 다 어떻게 그거를 팔 거라고는 그런 걸로 지표로 그게 환산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팔면 대박이고 저는 가치로 판명하고 싶네요. 아니면 기부하시거나 근데 재밌는 것은 그림과 만화는 사실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식으로 그림에 집착하듯이 그리셨는데 바로 만화로 갔어요. 그 사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만화는 되게 좋아하는 거고 근데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만화학과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나는 당연히 화가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서클 활동을 하잖아요. 클럽 활동을 하는데 그때 바로 미술부 들어가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술대회를 계속 나갔죠. 미술대회에 나가면서 그림 자체를 팜과 동시에 반에서는 연재 형식의 만화를 그리신 거군요. 만화를 그렇게 그리면 당연히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독자가 생기고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비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화가 나오면 그때 한국에 무슨 일이 있던 거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옆에 댓글 써주는 거 아니에요? 연재를 처음 해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소년 한국일보를 봤는데 거기에 만화가 나오니까 그걸 표절하기도 하고 너무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모든 게 빨라요. 표절도 5학년 6학년 때 시원하게 이미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합니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적인 통찰이 있는 아이들이 지적을 하고 가면 막 상처받고 그게 이제 어린 시절 홍란지 같은 게 더군요. 그렇죠. 나중에 학자가 될 사람들 딱딱거리는 아이들 그래서 비평을 하고 가면 딱딱거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와가지고 이거 전개가 느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5학년째가 와가지고 이거 주인공의 내밀냐 한 회의 이야기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비평이네요. 이번화는 핵심적인 사건이 없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주를 기다려 넘어가고 그게 초등학교 5, 6학년 때의 대화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까지도 만화는 윤태호 작가님에게는 직업 후보는 아니었던 거군요. 전혀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동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TV에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신동헌 신동훈 화백 현재 그리고 이제 이현세 선생님도 방송에 많이 나오셨고 김수정 선생님도 많이 나오고 그때죠. 허영만 선생님 그래서 저는 만화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예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때는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만화가들이 많이 있는지는 신경을 못 쓰고 안 보였으니까 강철수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하셨고 해서 저는 만화가는 곧 연예인스럽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8자의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TV에 나오는 나는 이렇게 뭔가 내면도 왜소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피부에 대한 강박관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화가는 뭐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화가는 자기 스스로 나는 화가야 라고 선언하면 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당연히 미대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생 때부터는 미대 준비를 했죠. 그 소년이 나중에 이제 JTBC 나오거든요. 손석기 사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어쩌다 어른 되고 이런 게 유발 하라리님과 무려 어깨를 나란히 인생이 재밌는 게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작가님들이 둘리의 김수정 선생님 정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천하장사 소세지 아시죠 거기 박스에 그려져야 했던 그림 신동헌의 그림 우리나라의 그림천재부라고 불리던 천재 작가님들이 딱 그때인데 진짜로 그때는 예능인이자 예술가이자 연예인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중범 교수님처럼 뭐라고요 깜짝이야 신동헌 선생님이 실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라이브 드로잉쇼를 실제 그 당시에 이미 하셨던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던 라이브 드로잉쇼인데 한국에 있었어요. 그게 신동헌 그 당시에 이미 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영상 찾아보면 기가 막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림만을 파고 있던 인태우호 작가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만화 쪽은 어때요 만화는 그렇게 많이 그리진 못하고 그때는 입시미술 계속 대생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야 됐었으니까 그 상을 많이 받으면 사생대회 특기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갈 때 유리할 수 있으니까 대회를 많이 나갔죠. 주로 그때 그리셨던 게 주로 어떤 그림이었나요 풍경화 수채화 저는 전공이었으니까 수채화하고 그다음에 석고대생 하고 그렇구나. 사실 몰랐거든요. 윤태호 작가님 인터뷰들 오늘 약간 죄송한 말씀이 많은 인터뷰를 하셨죠. 그렇죠.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드문드문 여러 번 언급하셨던 얘기 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시간대별로 만든 나열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해서 그런 미술학도였어요. 네. 1년에 한 30번 정도 미술대회 나가고 30번이나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이네요 거의. 두 번 넘죠. 그리고 이제 미술대회 시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대학들에서 개명대랄지 아니면 이런 데에서 원광대 이런 데에서 주로 미술대회가 많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의 한 달에도 막 세 번 나갈 때도 있고 그때는 그럼 만화를 그리지 않을 때였나요? 만화를 낙서를 하기는 하는데 만화를 한다라고 생각은 각잡고 하지는 못하고 그냥 낙서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아직 이야기라는 존재가 인생 안으로 들어오기 전이네요. 전혀 신경을 안 썼죠. 그렇군요. 이야기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그림 잘 그리면 당연히 이야기도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만화의 퀄리티라는 것은 그렇게 지적으로 매우 깊지 않아도 됐던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그때는 사람들이 만화에 요구하는 게 그렇게 지적인 깊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꽤나 좀 선명한 재미를 요구했던 요구했던 때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냥 그림만 잘 그리고 그림이 핵심이었죠.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림만 계속 준비하고 준비라기보다 그냥 미대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 미대에 가셨나요? 그러다가 이제 고1 때 고1 때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대회 나가서도 상 받고 거의 도대회에서 이제 동상까지도 받고 전국구셨네요. 네. 그래서 미술대회 나가면 각 이제 주로 제 또래 미술대회에서 자주 만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선수들이 있죠.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좀 눈여겨보는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고1 때 저희 집이 이제 망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고향이 광주인데 계속 타지에서 살다가 결국 망해서 이제 광주로 갔죠. 갔는데 그 전학관 학교는 인문계 학교였고 뭐 그 전에도 인문계였지만 그 미술부가 그냥 좀 형식적인 미술부여가지고 적당히 CA활동처럼 해라 또 이제 집이 망했으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술학원을 안 갔죠. 이제 그때부터 약간 내려놔버린 케이스인가요? 아버지가 학원비를 주시면 그 학원비가 항상 절반 정도 모자라요. 아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학원에 청소하는 대가로 정식 학원이 아니라 화실 네. 난 전학 갔으니까 내 선배 얼굴도 모르는 선배인데 우리 학교 졸업생이라고 해가지고 조선대학교 다니는 선배 화실을 다니면서 청소하는 대가로 절반 돈 내고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학원을 안 가고 그 학원비를 가지고 광주 시내를 싸돌아다녔죠. 밤에 저는 야간자율 학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화실 간다고 나와서 계속 광주 시내를 도는 거예요. 밤에 방황의 시기였군요. 그렇죠. 그게 고1 고2 때군요. 고2 고3 그래서 집도 이제 거의 폐가 같은 데를 얻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집에 있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광주 시내에 싸돌아다니다가 그때는 영화가 2번 동시상영하는 극장 되게 웃긴 게 있었어요. 되게 웃긴 게 19급 영화하고 맞아요. 일반 영화를 동시에 한 티켓으로 다 볼 수 있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우레우레 했는데 낮에 밤에는 딴 거라고 밤에 이상한 거 나는 성용영화와 나인하프위크를 같이 뭐 그렇게 다니다가 노상강도도 3번 만나고 그때는 한국이 지금 이 풍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치환이 스탭크래프트가 나오면서 많은 학생 건달들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전까지는 다 pc방에 가있으니까 진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가 나왔거든요. 중3 고1 때 근데 그전까지 실제로 각 지역에 로컬 갱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동네 있었죠. 빙 뜯는 아이들 골목에 딱 이렇게 서 있었죠. 옆에 와가지고 어깨동무하고 야 웃어 야 웃어 누군지 모르는데 자꾸 웃으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 시기의 풍경이군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우울했어요.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면 다시 학교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 3학년 교실 한 층이 전부 불이 밝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너무 한심한 거죠. 자결감요. 지금 뭐하고 있나 싶고 근데 해결할 방법은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종소리 딱 울리면 아이들이 학교하라고 나오면 그 아이들 틈에 껴가지고 같이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쵸.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제가 작가님의 인터뷰를 여기저기서 많이 보고 찾아서 보는 편인데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 에피소드 비슷하게 언급하신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미술을 하고 싶은 마음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존심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 걸 봤는데 윤태호 작가라는 존재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어느 시점까지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언제는 그 동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고 언제는 그게 걸림돌이 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겠다. 화가가 돼서 그쪽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욕망하고 자존심이라는 것하고 둘 사이의 관계가 어땠어요 당시에? 보통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그래도 한두 개는 주먹 안에 꼭 쥐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못하고 피부도 나쁘고 운동도 잘 못하고 이랬던 애인데 그래도 나는 요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라는 게 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림만큼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림만큼은 근데 고1 때 전학을 가면서 그게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자존감의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 그림이었고 그림을 또 고3 때 아버지가 이제 미대 안 가면 안 되냐 미대가 돈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등학교 가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보루였는데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아마추어 권투선수 주식 뭐라고요? 범죄팠어. 광주에서 약간 젊었을 때 건널 생활도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집 안팎에서 많이 싸우고 다니신 분이셔가지고 어릴 때 많이 맞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워 했었는데 갑자기 미대에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하니까 너무 안에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그림만 그려 그리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인문계를 이제 와서 갈 수 있겠냐 나 내신도 안 좋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뭔가 하기가 싫어지고 그런데 또 이제 제 마음을 막 엉망으로 만든 게 미술대회를 나갔는데 고1 때 전학 가기 전에 학교 그 학교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제 대부분 미술대회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니까 자기가 평소에 그리던 그림을 싸가지고 와요. 그래서 같이 놓고서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거든요. 일기토를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고1 때는 얘는 왜 미술을 하려고 하지 재주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같은 친구 미술부 친구였던 애들이 정말 입시미술 이런 잡지에 나온 정도의 퀄리티의 석고대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얘네들은 거의 군산에서 손꼽히게 걔네들 다 지금 홍대 나왔고 결과적으로 홍대 나왔고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스스로 그래서 정말 정신 못 차리던 때였죠. 나의 한심함에 대해서 저희 궁극의 플롯이라는 잠의 코너가 있습니다. 궁극의 플롯은 이제 이야기 작법이라는 것이 재미있을 수도 있다 라는 개념으로 하는 방송 김태권 작가님을 같이 하는 건데 오늘 나왔던 내용과 이야기는 삶에 대한 은유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잘 드러나야 하는 에피소드가 정대만이죠. 실레넌크의 정대만은 천재였고요. 다리부상으로 몰락할 때 권준호나 채치수가 치고 올라가죠. 쓸쓸히 목발을 짚고 뒤로 돌아서는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쓸쓸해. 실제로 누군가의 인생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시기가 그때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로 왔는데 저희 학교가 천주교 학교예요. 광주에 살레시오 고등학교라고 살레시오 고등학교 있어요? 고3 때 학교가 되게 웃기게 반을 짠 거예요. 네. 원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한 반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열반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정교 1등에서 30등까지를 1반 어머 또 31등부터 60등까지를 2반 그 다음에 전교에서 좀 공부가 좀 떨어지는 학생들을 1반 30명을 또 나머지 30명을 2반 그래서 그 다음에 예체능 우리 학교가 테니스부가 있었고 미술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체능을 거기에 나눠가지고 분배해가지고 그거 사실 되게 나중에 많이 벌어진 일인데 그때 이제 시작이 됐군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내 짝꿍이 정교 8등 섞여 있는 거죠 있어요? 네. 그 친구랑 되게 친했는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일요일 날 학교 한 번 나오라고 그래서 나는 놀자고 나오는 줄 알고 빈손으로 학교로 나갔더니 점심시간에 12시쯤 학교 가니까 컵라면을 사주더라고요. 얘가 맛있게 먹고 뭘 하고 놀까 했더니 우리 학교 독서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큰 도서관 독서실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정말 넓은 공간에 정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연필소리맛 나게 싹싹싹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요? 네. 일요일에 3학년이니까 입시 입시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자기 가방에 있는 체감권을 주면서 연습장도 주고 볼펜도 주면서 어머나 공부해? 그러더라고요. 되게 좋은 친구시다. 오늘 녹음 때 나왔죠? 오비용 캔너비? 네. 관문 수호자 전에 멘토 만나는 멘토 그래서요? 나도 그 안에서 공부를 했죠. 6시간 동안. 여긴 누구 나는 어디 그런 표정으로 너무 고무된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동안 나는 욕하면서 나를 망치고 있었는데 내가 나를 망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되게 일찍 깨달으셨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얘네들처럼 나도 대학에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계기가 된 날이 그 풍경이었군요. 그 친구는 무슨 동기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이제 반 아이들 연애 편지도 써주고 내가 글씨가 좀 예뻐가지고 연애 편지도 써주고 또 이제 소설 같은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없는 문장 만들어가지고 연애 편지에 꾸며서 써주고 스토리 틀린 그 친구랑 나랑 고스트 라이터를 그때 벌써 재미로 많이 만들었던 게 노래 가사예요. 그 친구가 유일한 취미가 이제 노래 가사 쓰는 거였고 외국 팝송 번역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고 짠하고 이러니까 나오라고 해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이제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그 광주 시내에 있는 이제 유료 독서실 이런 데도 나 데리고 다녀주고 그 친구는 약간 좀 사는 친구였군요.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러니까 용돈을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애였죠. 나는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고 그때 진짜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 입시 요강 책을 팔잖아요. 굉장히 두꺼운 책을 거기서 이제 미술 관련한 학교들을 다 뒤져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국립대 사범대는 미술 교육과 이런 데는 장학금도 많고 국립대니까 학비가 좀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국립대 사범대를 목표로 이제 공부를 했죠. 갑자기 한다고 뭐 되겠어요. 네. 고3 때니까요. 네. 근데 제일 비참한 건 실기시험을 보러 갔는데 사범대라도 실기시험이 있으니까 비율이 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기 비율이 난 실기를 잘 아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석고대생을 이제 실기시험하러 석고대생을 그리러 들어갔는데 옆에 앉아있는 학생들 보니까 정말 석고대생 처음 해보는 사람 같아. 9% 버린다. 9%니까. 네. 근데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쉬는 시간에 들어봤더니 너무너무나 뺑뺑한. 흔히 보다 점수도 너무나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 학교는 내가 다녀도 좀 그렇구나 라고 해서 면접 볼 때 되게 그 학교에 좀 안 좋은 느낌의 말을 나도 모르게 했죠. 질러버렸군요. 그래서 당연히 그 면접 볼 때 그 말이 아니었어도 나는 떨어졌을 테고 당연히 떨어지고 나와서 아버지가 이제 너 뭐할래 라고 하시길래 갑자기 나는 정말로 많아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마음이 없었군요. 아쉽다. 아예 마음이 없었어요. 과연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지의 그 표정과 그 질문과 이게 너무 막 짜증이 나고 아버지 잘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을 배워라 라고 하시길래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화내듯이 만화 그리겠다고 아 여기까지가 필로스로 치면 일장입니다. 지금 지나가듯 말씀하셨던 디테일 속에서 제가 재밌었던 게 그 당시에 만화가 마음에 아직 없었지만 나중에 작가가 됐을 때 토양처럼 쓰여졌던 쓰여질 몇 가지가 지금 잠깐 들렸어요. 예를 들면 소설 되게 좋아하셨다고요. 그리고 뭔가 창작자로서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즐기던 때였던 거죠. 어떤 것으로 즐기셨잖아요. 그때 시골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 논두렁 안에 하얀 교회 하나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12월 크리스마스철이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연극을 하잖아요. 항상 하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동네에 저보다 그냥 한 10살 정도 많은 형이 연극 배우가 꿈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고지 그 세로글쓰기 있잖아요. 이걸로 항상 연극 대본을 썼어요. 그 형이 그래서 그걸 맨날 그 어린 저한테 제가 그림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항상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럼 저는 주인공 얼굴 같은 거 옆에서 그려주고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전학 가기 전에 그 형이 군산에서 연극을 하거나 이러면 같이 가서 티켓도 길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랬었죠. 그래서 책은 사실 부모님이 저한테 책을 사주신 거는 세계 위인전집 10권짜리 딱 한 번 사주셨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제일 많이 봤던 게 실업가평 실업가평 로펠러 로펠러 포오드 그래도 포오드 잖아요. 포오드 그렇죠. 그 책을 보면 되게 고취되는 게 많아요. 미국의 신문왕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신문배달 엄청 가고 내가 신문 하나를 팔면 얼마가 생기고 이렇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성공서사가 그 위인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공 학자로 성공하거나 이런 거는 내 눈에 안 들어왔고 실업가 실업가 편이 돈 버는 사람들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으니까 돈 버는 사람들 이야기가 에디슨 편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렸을 때 뭐 계란 파랑 발명가잖아요. 발명가로 구분이 되잖아요. 실업가가 아니라 그렇죠. 돈도 무지하게 많이 번 사람이지만 발명가로 구분되니까 관심이 없었고 파브르 이런 사람이 관심 없었어요. 모르고 무조건 로펠러 빌리어네어 빌리어네어 퍼오드 허스톱트 그렇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경험은 없는데 이야기만 친했다. 그 군산에 이사 갔을 때 어떤 큰 집에 한 칸을 빌려 살았거든요. 방 한 칸을. 그런데 그 집이 그 지역에서 굉장한 유지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때 당시에 일본 만화를 해적 번역한 학습 만화가 그 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도 학습 만화가 있었어요. 최영장군 막 이런 만화들이 그 책들이 집에 굉장히 많았고 크로버 문구 만화책들 그 다음에 크로버 크로버 네. 그 집에서 책을 거의 대여점처럼 빌려다가 봤죠. 너무너무 많이 봤었죠. 본인이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못하건 언젠가 쓰여질 종류의 토양은 그런 식으로 좀 쌓이는 게 그러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덕질이거든요. 덕질.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옛날에 아주 옛날에 2000년대 초반 그때 제가 불교방송에 새해 첫날 이제 아침 5시에 전화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새해 첫날 이제 만화가로서 새해를 맞는 많은 우리 신도들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라. 언제라고요. 2000년대 초반 초반. 네. 그런데 그 방송을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어머머 들으신 거예요. 어머 신기해. 아주 십몇 년 떨어져 살았는데 어머나 그래서 제 친구가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때문에 이제 제가 군산에 한 번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를 저 멀리서 보시고 울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 책 빌려가던 네가 태호가 태호가 그렇게 됐다. 책 빌려가던 태호가 막 울면서 막 어머 우시면서요. 되게 감동 대견하다. 그러게요. 미담인데요. 이렇게 하여 윤태호 작가님의 지도에 1장이 끝났는데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인터뷰에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분노와 욱하는 마음에 만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치 베르셀르크의 그 대사가 떠오르잖아요. 도망쳐서 간 데는 낙원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지금 윤태호가 돼 있단 말이죠. 만화가 되게 마음을 먹었던 초반 얘기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요? 그때 이제 만화광장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걸 고등학생 때 봤는데 제가 허영만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때 허영만 선생님이 연재하셨던 게 그때 무단검인 담배안개비 만화광장에 담배안개비 연재하시고 오한강 오한강 연재하시고 그때군요. 근데 왜 허영만 선생님을 좋아했냐면 이사를 간 시골 동네 군산에서도 외진 그 시골 동네에 만화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실제 만화책을 많이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닌데 그 동네에 만신할머니가 되었어요. 만신할머니 시골에도 개척교회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만신님을 찾아오던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다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할머니가 잘 생각해보니까 만화를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동네 굴러다니는 만화책들을 싹 모아다가 만화방? 한 60, 70권 정도 되는 만화책을 탱화가 그려져 있는 그 방에다가 쌓아놓고 만화방 영업을 하신 거예요. 진짜 재밌다. 만신할머니가 그래서 나는 그때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내가 불쌍히 세 개가 있고 탱화가 그려진 그 방에서 만화를 보는 거예요. 재찍감에 재찍감에 안 그래도 만화를 본다는 것도 굉장히 욕먹는 행위였는데 그 당시에는 사탄의 소굴에서 사탄의 소굴에서 만화를 보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안에 만화책 중에 절반가량이 허영만 선생님 만화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식 만화방이 아니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가 빠진 그 만화책들이 한 3, 4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봤던 만화라도 다시 가서 또 보고 또 보고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봤던 내 눈높이 수준에서의 허영만 선생님 그림과 미술부 생활을 하면서 점점 내가 그림 실력이 늘어가지고 보는 허영만 선생님 의 만화를 보니까 이분도 진짜 그림 잘 그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다시 보행이 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허무 맹랑한 생각이지만 내가 만약에 만화가가 된다면 허영만 같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던 거예요. 진짜 로펠러가 돼야지. 로펠러 허영만 선생님이 그런 느낌 고 만신할머니 사업수원에 좀만 더 있었으면 그 방 안에 한 방은 이렇게 탱화 옆방에는 기독교상 해가지고 싹 교회들 데려오는 건데 그 할머니도 방 한 칸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궁리에 그 저기 가마솥에다가 오뎅 끓이시고 진짜 이분 어묵 먹으러 가는 거죠. 그다음에 석유골로에다가 떡볶이 그쪽으로 그분이 로펠러네 만신할머니가 그래서 그때 기억 때문에 만화가를 만약 한다면 허영만 선생님 이라는 게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만화광장 잡지를 보니까 허영만 선생님이 연재를 하고 계시고 그림이 훨씬 더 내 마음에 들게 좋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허영만 선생님의 한창 되시잖아요. 어떤 생산성이 나이가 40 38 9 40 이때 이제 만화광장에서 오왕강 하시고 훗날 타짜 등등을 그려서 지금 독자들은 그걸로 아시겠지만 그 전에 엄청난 생산성을 자랑하셨을 때죠.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가셨나요? 그래서 이제 만화광장에서 부설 만화연구원이라고 만화학원을 운영을 했는데 만화광장이라는 잡지 매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가 나온 거예요. 만화학원 광고가. 그래서 7개월 안에 당신을 데뷔시켜주겠다. 이런 뻥을 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완전 사짠데요? 만화광장에서 운영하는 만화학원. 그런데 그 만화광장 편집자가 누구였냐면 지금 국회의원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요. 국회의원이시죠? 민병두 의원이 맞힐자요? 네. 그 잡지 편집자였어요. 어머 소름 끼쳐. 되게 신기하다. 사짜라고 방금 말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그 만화광장이 꽤 좀 진보적인 리얼리즘 만화도 그때 최초로 시도하고. 이름부터가 광장 아고라잖아요. 굉장히 진보적이다. 마라아고라. 그때 박흥용 선생님이 백지로 거기에서 대상 받으면서. 백지가 데뷔작이었죠. 네. 그 전에 무인동가 있었는데 그건 단행본 데뷔작이고 백지로 이제 잡지 만화로 화려하게 등장을 하셨죠. 주한수 선생님도 그때 보통고릴라라는 걸로 거기에 연재를 했었고. 청취자분들이 시간 갭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80년대. 주석을 깨서 달아들이잖아요. 88년대. 영화로 많이 아시겠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의 작가님이고 박흥용 작가님이고 그분이 그때 데뷔를 네. 그래서 그 잡지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화방에서 만화광장을 보고 학원 광고를 푹 찢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렸더니 7개월 7개월이다. 아버지가 이제 비밀스러운 자기 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건달들이 예능 쪽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가수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젊었을 때. 이것도 지금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도 사실은 점점점 아버지 뒤에 알았지만 프로필 사진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사진관에서 폼 잡고 찍은 사진. 기획사 이런 데다가 보내는 사진. 그게 예사롭지 않았나요. 그게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모든 집에 그런 사진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서야 본인이 가수가 꿈이었으며 그때 당한 사기가 얼마였으며 대부분 학원들이 대부분 사기 치는 데다 이래가지고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잡지 하나를 사왔죠. 만화광장을. 그래서 여기 잡지가 그때가 87년 민주화 되고 6.29 선언 나오고 그다음 해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좀 이제 진보에 대한 욕망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민주화에 대한 욕망도 있었고 근데 그 잡지에 들어가 있는 만화들이 다 그런 대부분 그런 것들이고 하니까 아버지께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 잡지는 그런 잡지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고 해서 7개월 학원비만 책임져 주시면 7개월 대비하겠다 내가 로펠러가 되겠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학원비가 7만 원이었을 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때 14만 원을 받아서 7만 원은 학원비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는 조건으로 서울로 올라왔죠. 3월 1일 날 몇 살이었죠? 스무살 스무살 딱 정말 바로 다음이군요. 대학 떨어지자마자 이제 아버지께 만화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자존심 한쪽에는 아빠에 대한 반발 이 두 가지를 재료삼아서 만화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행력이 되게 있으셨어요. 이게 사실 보통 도피하듯 도전하는 곳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달려들진 않거든요. 근데 아버지께 저 만화할래요 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정말 몸이 후련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래가 나한테는 더 큰 산 그 숨는 공간 같은 네 그러니까 되게 기만적으로 미래를 대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 마음도 없었으면서 일종의 트로피랄까 네 그래서 사실 미래는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화가도 많고 그렇죠 성공해서 살고 있는 화가들 몇 명만 우리가 알고 있다 뿐이지 그냥 되게 무명의 화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 따위 어떻게 돼도 좋아 라는 마음으로 미래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래 자체에 큰 의미를 두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그리는 재주가 있으니까 미래를 가야지라는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피처는 미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고민의 결과로 한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다운 결론이었군요. 만화가가 그때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인생의 만화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스무 살 때요. 그 학원에 간 다음부터 한 번 지금 이거 엄청나게 길어지겠는데요? 네. 2부 가야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 윤티우 작가님 단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네. 2회 가야 돼요. 2회 가야 되나요? 중간에 담배 단대 피시고 저랑. 네. 자 지금 스무 살 때 서울로 7만 원의 생활비를 들고 올라옵니다. 7만 원 학원 내고 그 다음에 만화가가 되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의 텀이 있는지 아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 만화학원 다닐 때 그 강남역에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 아이들 모이니까 나오라고 아 동문 동문 모임이요? 모임하니까 나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반장 그때 서울대 다니고 있던 반장 하숙집 연락처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 반장이 굉장히 사려깊은 아이인데 착하고 이 친구가 굉장히 난처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 끼리 모이는 거라고 걔는 정확한 정보를 준 건데 나는 이제 분노같이 밀었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키워드죠. 그렇죠. 그래서 너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나는 작가가 돼 있을까 나는 피부 때문에 군대를 안 가니까 그래서 25살로 데뷔 목표를 잡았죠. 지금 일반성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존심 나의 자존감을 지키겠다는 동기가 만화도 선택하게 하고 데뷔 시기도 선택하게 했어요. 진짜 근데 25살에 데뷔했었어요. 아니 스포일러 하지 못해요. 몰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아까 양력 소개할 때 다 나왔는데 그거 계산할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이거 편집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뒤에 그 친구가 제가 싸인회 할 때 어떤 아저씨가 꼬맹이를 데리고 어머나 맨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 코엑스에서 싸인회를 하는데 웬일이야. 근데 계속 이제 싸인회 나가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줄을 쫙 서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약간 혼이 나가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어디서 아빠 친구야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있는데 이 아저씨가 딱 앞에 와가지고 서가지고 싸인을 받는데 아빠가 반장이었어. 그런 거예요. 그 꼬맹이한테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함을 나한테 주는데 이름을 보고 하셨군요. 판사가 돼 있더라고요. 아 소름 끼쳐. 근데 우리 반장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그 얼굴이 이제 보이는 그래가지고 와 누구야 하고서 이제 해가지고 뒤에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 친구 이제 그 법원에서 판사 모임 그 판사들끼리의 법 공부하는 모임이 있대요. 네. 거기에 가서 강연도 한 번 하고 신기하다. 지금도 만나고 윤태호 작가님하고 인연이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면 당연히 굉장하신 분들이 되어 계세요. 민병두 의원님도 우리 인연 많이 만들어놓자. 그 만신 한 명이 못 하셨을지 너무 궁금하다. 그분이 진짜 짱일 텐데. 신 신. 지금은 하늘로 가셔가지고 만신 중의 한 명이 되셨겠죠. 그것은 그로부터 조금 더 먼 후의 얘기를 잠깐 끼워주셨어요. 학원 다니면서 그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거처했던 곳이 묵었던 곳이 우리 집안 종손 형님 댁인데 평생 한 두 번 봤나 그 형님을 그러니까 그 나이 때까지 평생 한 두 번 봤나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어색하고 서먹하고 그렇죠. 사실 남이죠. 네. 근데 이 형님이 산 중턱에 살고 계셨는데 슈퍼가 저 아래에 있어요. 근데 심부름을 시키면 한 번에 다 시키면 좋을 텐데 어느 날 네. 파를 사오라고 해서 파를 사왔더니 아 계란이 없다고 계란을 또 사오라고 갔다 왔더니 팡팡이 없다고 아이고 세 번 심부름 하러 올라오면서 이 집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또 한 번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나가라고? 아니 아니 그래서 그래서 나왔죠. 그 집을 나와서 네 번째 나와서 안 들어갔어요? 그 심부름 다 해주고 그날 자고 그 다음 학원에 나와서 안 들어갔죠. 그때부터 아 바로 두 가지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자존심과 실행력입니다. 바로 다음 날 안 들어가죠.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학원에서 몰래 묵었죠.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학원이 그 창이 문은 막혀요. 잠겨 있으니까 근데 그 창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대로 아주 도로 아래까지 통창이 있고 통창 맨 위에 여다지 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작게 그걸 도움다지 해가지고 뛰어 올라가서 그 열려있는 그 작은 창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꾸역꾸역 넘어가가지고 톡 떨어지면 그 그 학원 사무실에 있는 쇼파 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톡 떨어져가지고 이제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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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묵고 그러다가 그 학원 건물이 그 경사면에 있는 주택가 주택의 이제 그 반지하격의 주차장 옆에 있는 공간을 쓴 건데 그 건물 아저씨가 차를 타고 들어올 때 내가 불을 끈다는 걸 그날은 이제 까먹은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도둑인 줄 알고. 아니 도둑은 아닐 거라고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아저씨가 왜냐하면 도둑이면 매번 봤을 거예요. 안에 불이 켜져 있다라는 걸 그러다가 그때는 불을 내가 순식간에 딱 껐으니까 딱 보인 거구나.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만화광장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학원 관리 똑바로 하라고 이래서 이제 학원 원장님도 혼이 나고 만화광장 측에 혼이 나고 경례아가씨도 혼이 나고 그남부터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노숙이라는 걸 시작을 했죠. 제가 인터뷰에서 봤던 인터뷰들은 거의 다 그 시점에 키워드를 많이 맞췄었어요. 아마도 지금의 윤태호 작가가 고생했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디테일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노숙이 부끄러웠을 뿐이지 왜냐하면 신문지도 없고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일어나서 그들 사이에 묻히기라는 게 그냥 용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름이고 네. 제가 취재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저는 노숙인 한 분하고 관계를 가지고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몸이 힘들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그런 기간이 물론 있긴 한데 보통은 처음 적응할 때 어려웠던 건 수치심이라고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남역에서 노숙하고 그다음에 강남역에 국기원 있잖아요. 그쪽에서 노숙을 하다가 네. 학원이 이제 대치동으로 옮겨가면서 아파트촌에서 이제 노숙을 했죠. 음마아파트하고 그 옆에 청실아파트하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려면 여학생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이렇게 그때 내가 스무살이었으니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눈을 뜬다라는 게 그래서 계속 신문지로 얼굴까지 덮고 그냥 누워있고 뭐 그랬어. 그래봐서 스물 한 살 두 살 될 거 아니에요. 스물 한 살. 스무살. 아직 아직 7개월이 안 됐구나. 아직 여전히 스무살. 학원은 다니고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요. 자존심이 중요한 캐릭터에게 있어서는 사실 최고의 고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간을 그때 보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노숙을 하니까 재밌어 보였는데 이제 학원생들 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요. 같이 노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파티몬 결성. 네. 그래가지고 노숙 팀 우리가 이제 노숙 멤버가 멤버가 몇 명 생겼어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생활비가 올라오면 한 6, 7만 원 저한테 생활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보양을 하는 거예요. 고기. 먹으러 왔어요. 그 멤버들끼리 다 가가지고 한 달 생활해야 될 돈이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약간 여담이지만 개인 위생 이런 건 어떻게 그 옮겨간 그 저기 학원이 학교 건물 폐 학교 건물로 옮겨가가지고 그 이제 화장실이 화장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학교 건물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고 대부분은 그 형들이 불쌍하니까 사우나를 한 번씩 데리고 간다거나 학원에 있는 형들이요. 아니면 그리고 이제 그 여관 한 번 잡아가지고 다 같이 가가지고 술 마시고 돌아가면서 여관 욕실에서 씻고 나온다거나 지역 캠프도 이런 지역 캠프 같거든요. 그 7개월 기간 내내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한 3개월. 후반부 3개월. 그래서 그런데 난 이제 허영만 선생님 화실 들어가고 싶은데 학원 원장님이 몇 년 전에 허영만 선생님하고 싸운 거예요. 만화가에서. 그래가지고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허영만 선생님 소개를 계속해서 플러포인트예요. 자꾸 고난이 옵니다. 될까 말다. 인생과의 밀당.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선생님이고 이래서 나는 싫다. 그럼 내가 알아서 가겠다. 내 진로는. 그래서 허영만 선생님은 연락처를 찾으려고 했는데 알 방법이 있어야 그때 만화가 옆에 연락하면 된다라는 것도 잘 몰랐고 그때 만화가 옆에 있었죠. 있었죠. 그 사람은 나중에 그곳에 회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학원 7개월 끝나면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하고 있는 학원인 만큼 각 선생님들의 화실로 연락도 하고 소개도 하는 식으로 데뷔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 코스였죠. 그 7개월이라는 게 물화생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찍고 있었던 허영만 선생님 쪽으로는 연이 닿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저는 이제 청실아파트에서 자고 다른 멤버들은 음마파트에서 이제 노숙을 하고 있을 때 각 영역도 그 다음 날 그 음마파트에서 노숙한 선배형이 막 뛰어온 거예요. 저한테 허영만 선생님이 연락처 알아냈다고 주소를 알아냈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음마파트에서 이제 노숙을 하려고 누워있는데 어떤 남자애들이 이렇게 오더니 혹시 담배 있느냐 우리는 소주가 있는데 물물교환 나누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담배 피우면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시는 분이냐 포스트아포칼립스가 아닙니다. 뭐 하시는 분인데 물물교환하고 계세요? 뭐 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주무시냐 그러니까 나는 요 앞에 있는 만화학원 다닌다. 어? 만화하시냐 우리도 만화한다. 네. 아 그렇게 맵이 다른 두 파티가 만났어요? 만화한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화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허영만 선생님 문화생들이다 이런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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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기해. 너무 신기하죠. 지금 생각에도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네요. 어머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허영만 선생님 주소를 담배의 은박지에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형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꿈인가 맛있게 모닝 담배 한 대를 태우고 돗대를 태우고 버린 거죠 담배가글. 어머나. 그래서 학원에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담배가기. 어떻게 해. 그런데 음마아파트라는 건 알았어요. 화실이. 허영만 선생님 화실이. 잠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숙하던 그곳에 허영만 선생님 화실이 있었던 거죠. 그 인터뷰가 이 내용이었군요. 그래서 음마아파트가 총 31동이 있는데 복도식 아파트라서 동마다 엘리베이터가 두 칸이 있어요. 거기마다 경비아저씨가 계신데 1동부터 이제 뒤졌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31동 1311로. 제일 끝라인에. 웬일이야. 제일 끝라인에. 이거 되게 테스트 같네요. 의지네요. 의지네요. 그전에 포기할 거면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들어갔다고요 그냥? 아니 화실을 이제 찾아갔더니 허영만 선생님이 골프 치러 가셨고 마감을 방금 끝낸 화실 사람들은 막 정말 막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야만트 안에. 거기가 포스터 아파트 가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난 꼭 허영만 선생님 뵙고 가려고 1시간 정도 기다렸죠. 아주 막 그림도 이제 자부심 쩔 때였으니까 학원에서 제일 작은 그린다고 장학금도 두 번이나 받았으니까 그렇죠. 학원비 면제를 두 번이나 받았으니까 그 가득한 자아를 희미하는 것 같아요. 갔는데 허영만 선생님 오셔서 봤어요. 결국은 어 근데 자리가 없어 이러고 이제 들어가신 거죠. 장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화실에 그 실장 같은 형님이 오시더니 이제 사실은 어제까지 자리가 있었는데 어제 한 명이 와서 채워졌다 그 자리가 어머 웬일이야. 그 담배값을 버린 형언이었을까요? 생각해 본 거야. 알고 있었어. 생각해 본 거야. 알고 있었던 거지. 내가 가자. 야 미안하다. 근데 이제 그때 내 생각에는 그림쟁이들은 제주 있는 녀석이 오면 네. 딴 데 보내기 아까워서라도 내가 데리고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그건 제가 허영만 선생님을 잘 몰랐던 거죠. 허영만 선생님은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가 없다고 퇴짜당하고 화실로 학원으로 걸어오면서 그림을 다 찢으면서 왔어요. 또 다중심의 스크래치를 내가 지금 못 그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셔서 네. 그래서 한 열흘 넘게 또 이제 허영만 선생님 만화에 나오는 배경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모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다시 가서 보여드리려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막 그래서 또 몇 십 장 만들어서 찾아갔죠. 그랬더니 저보다 그때 하루 먼저 왔던 사람이 제가 왔다간 그 다음날 도망을 갔는데 어머구나. 어저께 다시 그 사람이 와서 빌어가지고 어머 웬일이야. 왜이래. 그 자리가 또 채워진 거예요. 아 밀당 쩌네요. 진짜. 밀당 쩌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또 안 되는 거야. 어머.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 이런 놈도 받아주는데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잘 그려야 이화실은 받아주는 건가 싶어서 또 울면서 돌아오면서 그림을 다 찢으면서 또 돌아왔죠. 몇 번 더 반복하면 이제 장르가 개그로 가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 두 번째 찾아갈 때는 막 그 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일제 스크린톤까지 써가지고 내가 레트라 세트 그런 거요. 네. 그 배경에다 붙여가지고 다 갔었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그 그림을 다 찢은 거예요. 사실에 계신 분들이 보셨으면 알 텐데 그 정도 원고를 한다는 건 그래서 학원으로 다시 와가지고 한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학원으로 전화가 왔는데 경리아가씨가 나를 기억하고 있던 그 짠하게 기억하고 있던 경리아가씨가 그 사람 또 나갔으니까 빨리 오라고 다른 사람 뽑기 전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잘 됐다. 세 번째요. 이제 나는 가서 이제 선생님을 한번 면담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림을 또 이제 그동안 그린 그림을 또 막 들고 갔더니 그림도 안 보고 여기 앉아 라고 바로 시킨 거예요. 너무 허탈한 거죠.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너무 그동안 아이고 선착순이 랜덤 이벤트였구나.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지만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 와실에 들어온 어떤 사람은 허현만 선생님 변칙복선가를 전권을 그대로 모사해가지고 오늘도 있었어요. 근성장난이네요. 여기서 응원하게 되지 않아요? 이번에는 제발 이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플롯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에 됐으면 이런 느낌이 안 와요. 그럼요. 두 번째까지 했는데 마지막 두 번째에서 원래 2장 끝나고 엔딩 나올 때가 됐을 때 전화가 와야 돼요. 그렇죠. 한 자리가 남았다고. 그러니까요. 딱 세 번째 전화가 왔잖아요. 흥미진진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언급되던 허현만 화실 생활의 시작이 이 지점인데요. 그 허현만 화실 앞에서 노숙을 했던 경험 그리고 여러 번 퇴짜 맞았던 경험 이거의 풀 버전을 지금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하네요. 이게 풀 버전이죠. 이게 풀 버전. 다른 인터뷰 되게 많이 각색된 인터뷰도 봤어요. 허현만 화실에 들어갔지만 블라블라블라 하여 쫓겨나서 그 앞에서 노숙을 했다. 이렇게 다른 버전도 있고. 맞아. 저 그건 들어봤어요. 물론 다른 버전은. 들어갔다가 세 번 정도 쫓겨날 뻔했어요. 허현만 화실에서. 또 세 번 정도. 그건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선생님이 경고를 세 번을 했거든요. 저한테 실제로. 왜냐하면 음마 파트가 중앙단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방의 온도가 결정이 되고 이래요. 그런데 노숙을 하다가 들어오니까 그때가 추석 지나고 가을이었는데 이게 난방이 되니까 몸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 냉기에 한기에 적응했던 몸이 뜨끈뜨끈한 이 방에 누워있으니까 잠을 못 깨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화실 청소를 하고 있는 아침에 저는 자고 있는 거죠. 막내가.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문을 벌컥 열고 이렇게 소리도 치시고. 처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몇 개월 지났을 때 못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나가 하셨을 때는. 두 번째 왜 건드세요. 대부분 대동소에 하니까.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정말로 나가. 그때는 선생님이 정말 까칠하셨거든요. 음성 지원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래서 선생님이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짐 싸서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안 나가고. 선생님 빈자리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죠. 석고 대제를. 진짜로 우리가 말로만 듣던 도제식 화실문화의 어떤 풍경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4시간쯤 뒤에 오셨는데. 라운딩 뛰기에는 짧은 시간대. 아마 연습장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리 아가씨가 태호 씨 그만해. 그 엘리베이터 소리 들리면 우리 화실이 바로 엘리베이터 옆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땡 소리가 나면. 그때 다시 해야 돼요. 경리 아가씨가 말해줄 테니까 태호 씨 지금은 좀 쉬고 있어. 그런데 그때 들어오세요. 그러면 진짜 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전개를 보면요. 이거 심상치 않아요. 잠깐 쉬려고 누웠을 때 딱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무릎 꿇고 있었더니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나는 거들떠도 안 보고 경리 아가씨랑 일 이야기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진짜 너 마지막이야 이렇게 하셨죠. 화실에서 잠이라는 게 사실 누군가한테는 의지의 어떤 흔적이기도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생존이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잠에서 깨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잠을 참는 건 잘하는데 한 번 잠이 들었을 때 잠을 깨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희 맵툰스쿨 만화 그려주는 제2학생. 네. 그 친구 부모님을 알아요. 자면서 깨닫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제 수업시간에 여기 잘 앞에 앉은 게 아니라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고요. 너무 귀엽죠. 근데 자기와의 싸움이 보여요. 자기의 의지를 몸이 배반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지금 이런 데가 너무 싫다. 근데 할 수 없어. 뭐 이런 표정으로. 근데 할 수 없어. 병아리같이 생긴 학생인데요. 이렇게 졸아요. 그렇게 허허허하실에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만화가라는 직업이. 여러 가지 경로로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누구는 인정욕구. 누구는 도피처.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인정욕구도 사실은 수동적인 거고. 도피처도 수동적인 거고. 그렇죠. 어떤 작가는 어느 시점이 돼서야 만화가를 자기의 어떤 숙명 천직 내가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오잖아요. 지금 이 시절은 아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만화가. 이때 이미. 네.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미 한순순간. 뭔가 찌릿하게 왔어요. 그때 이미. 그럼 처음에 만화가 선택하셨을 때는 이미 인정욕구와 도피처가 아니라. 그렇죠. 나의 직업. 내가 있어야 될 것. 다시 목표. 신 거죠. 세팅이 됐군요. 대단합니다. 하긴 그게 없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의 과정이 동기가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안 생기죠. 저는 가끔 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한참 한 30분 정도 저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일부러 저는 이제 막 꼰대될까 봐 주로 듣는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깨닫는 지점들이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만화를 계속 붙잡고 있는지 그 실체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도피처거나 인정욕구였어요. 내가 어딘가로부터 도망쳐서 가는 곳이 만화인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걸 기억하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 갑자기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못하던 걸 하게 되고 잠도 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자아실현 같은 것 같아요. 인정욕구나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닐 때 주1학교 선생을 했었거든요. 그 초등학생들 예배하거나 이럴 때 이제 예배 순서 지나고 나면 이제 뭐 그림동화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원래 있던 동화들에게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때 창작을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스케치북을 이렇게 넘기면서. 그러니까 이게 주1학교 선생님로 치면 전문용으로 쓸고콜인데요. 주1학교 선생님들 창작 만화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창작 동화. 동화. 만화로는 안 하고 앞에서 스케치북 넘기면서 해줬어야 되니까 창작 동화로 일러스트를 그려가지고 이제 구현동화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변사처럼. 진짜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주1학교 선생님인데 나중에 야후 이런 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 막 물러 터지고. 인기 이런 거. 제 머릿속에 윤태호 작가님과 주1학교 선생님 요건 약간 합성이에요. 잘 안 붙는데. 교회 다닐 때도 되게 그러니까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날 대부분은 삼나무나 이런 거 소나무 가져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학생회에서는 이제 형들하고 같이 죽어있는 폐목. 네네. 가지가 막 주렁주렁 달린 폐목을 가져다가. 헬로윈용이거든요. 교회 천장에다가 가지를 다 뻗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지마다 등을 이렇게 달아가고. 장르가 좀 다른데요 그건. 밤에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반짝이도 다 붙이고 했으니까. 그런데 25일 날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예쁜데 25일 날 낮 예배를 보는데 황량한 게 이런 황량한 게 없는 거예요. 폐목 때문에. 그러니까요. 완전 교회가 을씨년스럽고 무시무시한. 지금 가만히 문득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종교를 섭렵하셨네요. 천주교 학교를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만신전에서 만나러 왔어요. 무소까지 겸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허영만화실에 들어간 윤태우 작가님의 얘기까지 들으면서 얼추 한 시간 반이나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대 사이즈 롱터뷰죠. 네. 그렇죠. 롱터뷰 dx 디럭스라고 하지요. 2회차에 걸쳐서 윤태우 작가님의 아주 디테일한 600dpi짜리 풀버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윤태우 작가님이랑 단면 대피고. 허영만화실 그 이후. AD 허영만화실. 이렇게 허영만화실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BC 허영만화실에서 AD 허영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 오리진이 나오고 있는 저스툰의 로고 듣고 오시죠.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저희는 이쯤에서 1부를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녹음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언제 들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청가문화사랍대교가 진행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롱터뷰 디럭스판이죠. 융태우 작가님 편 상편을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합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